감사합니다 우리 개수님 괜찮아요? 잠깐, 빨리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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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차 없어, 차 없어 내려 차 없어, 차 없어 내려 발, 발, 문, 문 기장님 문 오, 오는 거예요? 빨리 가 이지 여기? 오, 이지 너 진짜... 아니지? 안 왔어, 안 왔어 안 왔어 안녕하세요 아직 현지협 씨, 박명래 씨 안 왔어요? 네? 현지협 씨 안 왔어요?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, 안 왔어 김장님 오시기를 기다려주세요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앉아서 1분 기다려 1분 기다려 1분 기다려 어디 앉아 예, 예, 예 앉아서 여기 기다려 여기 앉았어요 앉았어 1분, 1분, 1분 37, 38분까지 어, 우리 딱, 딱 자, 빨리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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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차 없어, 차 없어 내려 차 없어, 차 없어 내려요 달려 어휴, 무섭네 왔다 왔다 아, 씨 왔어 아, 시재 앉아있다 아, 앉아있네 앉아있네 아니야, 1분에는 몰라 안녕하세요 저, 희재랑 수기 맛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야 아, 왜 아직 도착하고 1분 안 됐죠? 아직 도착하고 1분 안 됐죠? 언니 3분, 3분 지났어요, 3분 저희 다 찍고 있어요 잠깐, 잠깐 저 몇 분에 도착했어요? 찍었어? 아니, 확인을 해줘야지 우리가 알지 1분, 1분, 1분 37, 38분까지 어, 우리 딱, 딱 저, 희재랑 수기 맛있게 해주세요 저, 희재랑 수기 맛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, 2분 후에 도착해서 예, 이 팀 철수할게요 아니, 현준이 오빠가 광대냐고요? 어? 이 양반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보고 싶어요? 북풀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장님 아유, 안녕하세요 아유, 저 너무 뵙고 싶었는데 아유, 미인이시다 미치겠다, 진짜 여기, 여기 온 지 시간이 좀 됐어요? 여기가 부족하다, 여기가 부족하다 마리아 안 되는 건 포기해, 가자 어, 진짜? 저, 사장님 바쁘시죠? 저희가 둘 다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조금 늦게 왔거든요 야, 야! 야, 그 날 만났다고? 자, 가자, 오빠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아, 오빠 가자 야,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? 아니, 아까 뛰어오다가 야, 1년이 됐잖아 다리 수술한 지 1년 됐잖아 1년이 생겨서 안 난데 안 난데 빨리 와 사장님 맛있게 해 주세요, 맛있게 라인 하나 내주고 계십시오 그럴 순 없어요 약 올리시는 거예요, 지금? 그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 올리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싶다, 진짜 자, 그럼 내양적인 아이템 세팅하겠습니다 제발, 제발 아, 제발 승리의 식사 아, 이게 이 맛이구나 한 팀을 내보내는 맛이, 이런 맛이다 주문 먼저 할까요? 주문, 주문 가야죠 사장님! 사장님! 저희 주문해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, 정말로 감사합니다, 정말로 하세요 목잘날들이 성지로 꼽히던데 감사합니다 아,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건 연예인들도 좀 많이 왔네요 네 비결이 있으신가요? 비닐은 없고 무조건 싱싱한 거 매일매일 새벽 4시 되면 경매 보러 가요 그건 제가 고집하는 거거든요 네 추후 국자라면 네 추후 국자로 아,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나오는 국물이 나오거든요 네, 네, 네 네 지리하고 탕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까요? 지리두요? 지리, 탕 하나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요,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를 바로바로 잡아서요 아기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만 넣고 쌓고요 살코기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아기 간은 5분 정도 아기 위 같은 경우는 조금 질기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쌓고요 아기 삶은 물에다가 미나리를 거쳐서 함께 곁들여 드시도록 올려드립니다 아구 수육입니다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, 양이 진짜 많네요 네 이게 간 네, 맞습니다 이게 간이고 네, 맞습니다 이거는 이거는? 이게 간이고 살 어떻게 먹으면 이게 가장 맛있다고요? 살코기하고 초간장에 찍어서요 미나리하고 곁들여 드셔도 맛있고요 콩나물은 새콤달콤하게 묻혔으니까 곁들여 드셔도 맛있습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어우 아 이 뽀얀 거 봐 이야 이야 이게 다르다이 이게 진정한 우유 색깔이죠 봐봐, 이 화랑을 확실히 딱 잡았을 때 이 탱글탱글함이 다르다니까요 아, 그치 완전 다르지 용수철 같잖아, 용수철 이거 초간장에 초간장에 수영마스 찍어서 먹어보겠어. 나 처음 먹어봐. 아, 진짜요? 나 이런 식감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나 이때까지 냉동만 먹었나? 진짜 맛있다. 다르다 달라. 진짜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어떡해. 미나리랑 드셔보세요, 미나리. 미나리. 미나리의 향긋함과 아보츠비의 부드럽고 부드럽고 조금이 너무 잘 어울려요. 미나리의 향긋함과 아보츠비의 향긋함이 너무 잘 어울려요. 맛있죠, 미나리? 음. 살은 너무 부드럽고 부드러우면 쫄깃다. 그냥 잇몸으로 씹어도 될 정도의 쫄깃다. 또 이리도 좋아하거든요, 여기. 아, 이 간도 여기래. 바로 아침에 또 싱싱한 거 갖고 오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지 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다. 오늘 들어와서 욕해도 행복할 거 같은데. 웃고 있을 거야. 나도 수육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어본 적은 없어. 너도 이렇게 쌓아놓고 먹어? 응. 나 왜 이렇게 쌓아놓고 안 먹었지? 음. 야, 이거 맛있다. 음. 초, 초저림. 초무침. 이 값 너무 좋다. 음. 여기 약간 초장 느낌이지? 네. 그러니까 약간 회 없는. 약간 회부찜 같은 느낌이잖아. 근데 이거를 수육이랑 같이 먹으니까 딱이지. 자칫하면 수육이라서 양념이 안 돼 있는 거라서. 조금 물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. 얘가 그 부분을 잡아준 것 같아요. 간 드셔보실어요? 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. 그래요? 이거 근데. 한 번 먹어봐. 저는 엄청 좋아해요. 네. 근데. 되게 부드럽고. 그냥 고소함의 극이에요. 간은 원래 호불호가 갈라요. 뭐? 어때요? 괜찮아요? 신색이에요? 맛있는데? 맛있죠? 엄청 고소하잖니. 왜 이거 왜 안 먹었지? 아고 간을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. 진짜. 신어야지. 네. 하라고 때. 우와. 이 간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. 진짜 제철 때 꽃게 있잖아. 얘네. 그 내장만. 내장만. 내장을. 밀도 있게 꽉. 담아놓은 것 같아. 약간 두부처럼 모아놓은 것 같아. 꽃게찜. 꽃게찜. 전 요렇게. 위랑 간이랑. 내장 모듬. 식감 쫄밋함과 부드러움을 다 같이 공존한 거죠. 다 잡았어요. 맛. 식감. 전부 다. 간이랑. 같이. 아기 간이. 바다에 푸왕을 하라고 보일 정도로. 아 나 또 간이 이렇게 또 맛있는 줄 몰랐네요. 나 원래 내장 쪽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. 다행이다. 아기가 아니에요. 이렇게 맛있구먼. 좋아야 다행이다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즐겨봐. 이 채널.